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시공창 눈에는 시공창만 보인다. 딱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용어로 개로남불. 제목 아니 바람은 지가 피웠는데 되레 이혼소송을 걸겠다는 미친 여자 너 불륜증과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네 남편한테 줘야겠다. 어디 한번 뒤져봐라. 원제 지인 부부 이혼소송 제가 불륜증과 줘도 될까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참 사람이 괜찮은데요. 여자가 그지같아. 나한테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가. 아니 그냥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요. 싸가지 진짜 하나도 없고 말 자체가 늘 공격적이야. 그리고 남녀 불문 호칭은 무조건 자기야. 예를 들어 이런거죠. 아니 자기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짰어? 평소 관리같은거 아예 안하는거야? 뭔데? 이번생은 그냥 막살기로 작정을 한거야? 아니 이 엄청난 살들을 보고도 이 남편은 좋다고 달려들디? 참고로 저요 살 하나도 안 짰어요. 근데 늘 이런식인거야. 저한테 신경끄고 언니 살이나 관리하세요. 자기야 그거 뭐야? 새로 산거야? 짭퉁같은데? 언니가 맨날 짭퉁같은걸 사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게 다 짭퉁으로 보이고 그러나봐요. 또 한 번은 부부 동반 풀빌라에 갔을 때 어머 여기 풀빌라 너무 좋지. 근데 자기는 이런 데 처음 와봤지? 언니 저희는 이번에 해외로 나가요. 여기 비싸다고 반딴하자고 우리 부른거. 저 다 알아요. 대화가 항상 이런식인데. 뭐 저도 한성격하는 사람이라 늘 지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 쳤죠. 물론 처음부터 그런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마요.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 그러다 하루는 지도 제대로 열받았나봐.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러면서 급발진 쌍욕을 하는거야.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쌍욕받고 그렇게 오지게 싸우다가 손절했죠. 그리고 이때 이 여자의 남편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이상한걸 많이 보던 이 죄가 변했어요. 이러면서 대신 사죄를 하길래 그래요 남편만 왕래하게 해줄게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루는 우리 가족이 몽콘도에 놀러를 갔는데 헐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외관 남자랑 팔짱을 끼고 체크인 하는걸 봤어요. 우린 뒷졸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바로 사진 찍어놨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콘도 베란다에 나가서 보니까 역시나 저 둘이 팔짱을 딱 끼고 룰루랄라 산책을 하고 있네 산책을.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 여자의 남편이 잠깐만 볼 수 있겠냐며 우리 부부 모두를 호출하는거에요. 뭔일인가 싶어서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헐 이 여자가 이혼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자가 평소 골프를 좀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다니는 회사 대표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전 직원 레슨빈까지 지원해줄 정도로 완전 골프광이야. 그렇게 하루는 부부 동반 작은 대회가 열렸는데 저 여자는 죽어도 가기 싫다 해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날 혼자 온 여과장과 대표 부부 이렇게 총 4명이 한 게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내 밴드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여자가 그걸 보고 완전 개 난리 지랄을 한거지. 그년이랑 4시간 동안 좋았냐? 생각만 해도 더럽고 구역질이 올라와서 토할 것 같다며 이혼을 시전하면서 자산분할 및 아이도 그냥 두고 갈거라고 했대요.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평소 저 여자 성질이면 하는거 보면 알잖아. 이건 100%거든. 그리고 이 여자의 남편 역시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거의 패닉에 빠져가지고 우리한테 급히 도움을 요청한거죠. 일단 충분히 달래준 뒤에 집으로 와서의 상황입니다. 나는 그 여자의 불륜을 밝히고 싶다. 증거를 주자. 저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한거 아니냐.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중이고 남편은 부부 사이는 둘만 아는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하자.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걸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런 상황이다. 만약 저라면 증거사진 줄거에요. 어차피 저 여자하고는 손절도 했고 이제 남이잖아. 그리고 출처를 안 밝히면 되겠죠. 익명으로 말이야. 댓글 뻔해. 오지게 싸우다가 야 그 여자가 줬어! 이러면서 출처 뽀록 나는거고 100% 고소당합니다. 2번 너 돌대가리냐? 몰래 건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3번 아뇨. 이 세상에 절대적인 비밀은 없는겁니다. 2번 그 여자와 이미 손절을 했다고? 그럼 그냥 줄랍니다 나는. 남편에겐 이따지 말라고 해요. 어디 감이 미쳐가지고 상간녀 따위가 지가 먼저 이혼을 주둥이에 쳐올리고 난리야. 미친거야? 댓글 딱 저런 여인들이 결혼은 여자만 손해라고 울부짖죠.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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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안주고 무시를 하기엔 자칫 남자가 유책배우자로 억울하게 덤터기를 쓸 판국인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출처만 절대 밝히지 말라 하고 주세요. 너무 안됐잖아. 4번 출처를 안 밝힌다는 확답을 듣고 또 이 일에 대해 따라오는 그 모든 피해 보상은 남편이 하는 걸로 녹음이나 뭐 서면 증거 같은 거 이런 거는 받은 뒤에 줄 것 같아요. 나라면 말이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당장은 고맙다 해도 저 여자가 어찌어찌 위기를 잘 넘기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냥 봐주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여자 진짜 추잡하네. 본인이 더러우니까 남들도 무조건 다 그런 줄 알고 부들부들 하는 거지 뭐.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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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댓글 출처 밝히지 말라고 각서의 공증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나중에 무슨 거지같은 해꼬질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안 그래? 2번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 공증 말이죠. 3번 증거 제출할 때 사진 출처 같은 거 확인하더라고요. 이게 불법은 아닌지 그런 거 말이죠. 변호사 상담을 하고 사진을 전달했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남자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저 같으면 어쨌든 도와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5번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지가 그러고 다니니까 남편도 그렇게 보였나 보네. 어차피 안 보는 사이인데 출처만 안 밝힌다면 뭐 나는 바로 줄 거야. 응징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6번 이거는 단순히 뭐 잘 살고 있는 부부의 바람 피우는 정도 그런 고민이 아닌데요. 이거는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척하면 나중에 내가 왠지 벌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도와줘야지. 7번 아니 쓰리 남편 사람 왜 그래요? 여자가 바람이 났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남도 아닌 친구 이리 태도가 왜 졌다고요? 8번 그냥 익명으로 파일이나 사진만 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9번 아니 지가 뭐 이혼을 하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게다가 그 여자 또 볼 것도 아닌데 뭘 망설여. 나 같으면 벌써 줬어요. 10번 인화해가지고 남편 사무실로 보내줘. 물론 익명으로 말이지. 11번 사진 프린터 해가지고 우체통에 살짝 끼워주세요. 그러다가 여자가 먼저 보면 그땐 어찌 되는 겁니까? 어찌 되기는 사타구니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바로 털썩 주지 않겠지 뭐. 추가 에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예 안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자의 귀가 시간은 오후 11시경이었고 약 2시간 정도의 공백 바로 이 부분에서 외도를 의심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 입장은 이래요. 저러다가 이혼하려고 다시 잘 살 수도 있는 건데 그 결정 탈을 우리가 남겨가지고 진짜로 이혼하면 어쩌냐. 까딱하면 그 원망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남의 일에 휘말리거나 구수수에 오르는 거 그 자체가 싫다. 그리고 만약 진짜로 이혼을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다 밝혀지겠지. 이거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밝힐 거다 이거예요. 제 입장은 지금 여자가 꼬투리 자라가지고 한 몫 단단히 챙겨서 튀려고 하는 게 가만히 보이는데 이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찌 냅두자는 거냐. 뭔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다가 이게 좀 꼬였나 봐요. 한마디로 여자가 지금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 몫 챙겨 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걸 그냥 두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린 그냥 조용히 증거만 넘겨주고 지들이 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알아서 결정하게 하자. 그리고 만약 그냥 그대로 산다면 나는 저 둘 다 손절할 거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 1번 부부 이런 당사자들 말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 맞죠? 정말 혹시라도 남자 역시 바람이라면 감당되겠어요? 그냥 멀리서 불구경이나 하다가 야 이건 진짜 아니지 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2번 물론 쓰니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줘야죠. 아이들 남자한테 주고 재산 받아가지고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지 같아. 이거 귀에만 엿보고 있다가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이혼 선빵 치는 거야. 3번 후기 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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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4번 아니 근데 대표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직원 레슨비를 지원해줄 정도로 광이라고? 이거 주작 아니야? 이게 가능해? 아닙니다. 진짜 그런 회사 몇 개 있어요. 내가 봤지. 비록 전직원 레슨비 지원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주말에 같이 치러가면 모든 비용 다 대주고 골프채도 선물해주는 등등등 내 주위에 아는 회사만 두 곳이야. 5번 저 여자는 전부터 불륜으로 이혼하려고 각재고 있다가 어이 시골아 좋아 이렇게 꼬투리를 잡은 거라서 이거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혼 무효 안 합니다. 그 증거 넘겨주면 이혼 안 하겠다 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증거가 있어야 남자가 유리해지니까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6번 뭐해? 얼른 넘겨. 그리고 팝콘을 튀기란 말이야. 오지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저의 절친이다. 그러면 뭐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 넘겨주는 거죠. 친구 살려야죠. 근데 그냥 알고만 지내는 지인이다. 이러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인이 평소에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100% 당하는 거다. 이런 확신이 들면 도와줄 것 같고요. 고민을 하겠지만 반대로 거지 같은 인간이다. 그러면 뭐 놔두는 거지. 친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라 해도 평소 인성 거지 같은 놈이다. 그러면 얼씨구나.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냅두는 거지 뭐.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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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